복숨 한발, 조강력, 보슴 핵폭탄 엔지 스페셜 원화드라마 선덕여왕 요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미실파 맞습니다! 첨성대로... 맞습니다 끝! 첨성대로 하는 거 그거 그냥 상징벌려 무심 무심 내가 이게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맞습니다 칠숙과 비담에 불꽃 튀는 맞대결 비담 날렵하게 몸을 피하는데 참! 폼 안나져잉! 백성들이 하늘을 본다고 뭘 알겠는가? 신당의 일을 백성들에게 공개한다니 도대체 제정신인지 의심스럽구만 말씀이 나와서 하는데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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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입니다 요! 기가 꺼여도 너무 꺼였다! 주말 드라마 보석 비빔밥 긴 에스컬레이터를 단숨에 뛰어올라온 고나은 이제 개찰구만 통과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넘어가보지만 미안하다 다시 가자 화장실에서 고난도 연기 중인 이현진 드디어 버티기 돌입 계속 앉아서 버티는데 아예 휴지로 마무리까지 아예 휴지로 마무리까지? 아주 부끄러우니까 나가주세요 마침 드라마 멈출 수 없어 아예 휴지로 마무리까지 어머님 만두 좀 드세요 저희 집에선 만두를 이렇게 해먹는데 어머님 입맛에는 맞을지 모르겠어요 넌 내가 웃으니? 예예 잠시만요 나 이렇게 웃으려고 그랬어요 진짜 나 아 너가 진짜 커요 내가 이렇게 해먹기 진정하고 다시 촬영에 임하는데 진정하고 다시 촬영에 임하는데 아 웃기겠다 어머님 만두 좀 드세요 저희 집에서 입맛이 어떻게 찾아냐라 이번엔 과연 웃음을 참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 어머님 만두 좀 드세요 저희 집에선 만두를 이렇게 해먹는데 성훈아 너무 찍혀요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아니야 이제 갈 수 있어요 죄송해요 게이 개교 지연이 미공개 엔진 아무래도 성훈씨한테 뭔가 서운한게 있으신거 같아요 혹시 어제 우리만 등신 구워 먹어서 그러시나? 등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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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이런 얘기 다른 데 가서 한 번은 절대로 안 돼? 아니 그..그럼요 함부로 입 놀리면은 알지? 함부로 입 놀렸다가는 뭐야 뭐야 웃겨서 못 참겠어? 아 이미경 아나운서 준서 엄마 친구 맞잖아 그 아까 저 진수광지국 전략 때문에 통화한 것도 맞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아니 한참실이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그러고 도대체 음목걸이 파란 광고 있는 거 아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아 뭐야 이미경 아나운서 준서 엄마 친구 맞잖아 아 아 이미경 아나운서가 준서 엄마 친구 맞대잖아 아 참 기계 먹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준서 방송국 경력 때문에 통화한 것도 맞다고 그러고요 남자들은 그렇다 치고 언니까지 아마추어처럼 왜 이래? 반나절 알아봐서 준서 엄마 과거를 알 수 있겠어? 아 웃음 바이러스 정말 강력하네요 난리 났어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재미있는 CFNG 우아한 발레복 차림에 강유미 힘차게 뛰어오는데 나 애기인 줄 알았어 튀기지 않았다 튀기지 않았다 튀기지 않았다 아 성민아 놔둬라 쟤들이 아 죄송합니다 니들이 고생이 많다 아 액션 한다며 손바니 퍼플하시라고요 아 귀여워 말 말 말 말 박력이는 고개 꺾기 선보이는데 말 어떻게 해 그까짓이 내 색깔에는 안 된다니까 와봐 와봐 왔다 올 줄 몰랐는데 정말 몰랐어? 어머! 왜 그러고 그런거야? 아니 나 자세 잡기 힘들더라고 말 말 말 셋 말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은데? 복숨만 봐 재미있는 CFNG였습니다 재미있는 CFNG였습니다 기상캐스터